그래서 민준이가 티비 흥분 안했네요 또 안해도 자신 있습니까? 뭐라고? 뭐라고? 아이고 뿌리가 작게 있네 뭐래? 프리차이즈죠 프리차이즈 몇가지 소리가 뭐예요? 프리 얘는 차얼 얘는 찌 소리 안나고 그래서 합쳐서 뭐? 프리차이즈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브리프 브리프 뭐래요? 브리프 브리프 이가 소리 안나고 몇가지 소리가 브리프 소리 안나고 얘는 합쳐서 브리프 브리프 얘는 뭐라고? 자 ng 뭐 된다 했어 여기 여기까지 브리 끝이면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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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고? 브리프 얘는 브리프 얘는 브링 얘는 브링 얘 있죠 소리 안나는 이가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얘 이름 뭐야? i 그럼 몇가지 소리 b 하고 d 하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지 drive 에다가 이거 붙이니까 drive drive 아직까지 b 하고 d 하고 헷갈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drive drive 뭐라고? graph graph 뭐라고요? graph ok ph가 뭐 되고 있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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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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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브리 합쳐서 브리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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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 뭐 된다고 그랬어 Z나 네? Z나 Z 된다 했지 혀를 살짝 물고 Z, Z, Z Z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뭘까? 브라 브라 Z 얘는 R 합쳐서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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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는 Z 쓰라고요 브라 Z얼 브라더 브라더 음? british graph drive bring bring brief free charge free charge free charge brief brain drive graph british brother graph draft graph and promo simple chronology chat talk n 그치 뭐라고? 그렇지 Draft 응? Grill 어 두개 해 약원요? 어 Fraction Fraction 오케이 효과의 소리 Frack 오케이 승민아 전번에 어제 시험 쳤는거 너무 많이 찾겼더라 어 오케이 Frack 합쳐서 Frack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한다고 Shun Fraction T언이 아니고 T언이 좀 더 부드럽게 돼서 T언이 아니고 Shun Dengua Fraction Fraction Grill Draft Fraction Fraction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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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A-E 또는 A-E도 낼 수 있어 Break Breath Breath T-H는 뭐된다 했죠? Z S 여기서는 S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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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A 된거고요 T-H가 S Breath Breath 오케이 집에서 공부좀 해와 학원에 차고 갈래? 괜찮겠어? 어 집에서 해볼 수 있어? 두 번 연속 안해봤어 집에서? 여기에서 해볼 수 있어 여기집에서 해봐 아이